나 오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무심한 붓을 피들려 저 하늘 둥근 달이 향기랑 냄새... 작은 별 속삭임도 부질없어요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내가 도와주면 우산 바꿔줄래요? 안 돼 신선시대 안 돼 향기랑 향기랑 사장님! 사장님! 아니 이런 텅 빈집에서 사고 났게 뭐가 있다는 거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신부가 왜 아플까요? 바닥이 미끄러운 거야 왜 괜찮은데? 맨날 결혼사진 있네 뭐구나... 네 안녕하세요 한빛 부동산인데요 5성 아파트에 신혼부부 액자가 남아있던데요 그 부동산에 가져다 놨으니까요 와서 찾아가세요 네 잠깐만 잠깐만요 저기요! 저기요! 그거 왜 가져가요? 저기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만찐남 PK입니다 지난 아시아 투어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우 정말 아시아 투어 일정을 성원기에 맞히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미 투어 일정 앞두고 계시죠? 아유 모르는 게 없네요 네 그 정열적인 남미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멋있어 부터